호카이도에 자료 좋습니다. 호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. 눈길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. 호카이도에서 눈길 운전은 필수입니다. 사고 영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. 자동차 블랙박스의 영상입니다. 눈보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노면이 동결돼 있습니다. 바로 눈앞에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대로 미끄러져 충돌해버렸습니다. 다음 영상입니다. 눈보라가시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입니다. 빨간불신호로 전지했습니다. 뒤에서 미끄러진 자동차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눈길 안전 운전을 위한 가이드입니다. 첫번째는 감속입니다.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십시오. 두번째는 빠른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. 브레이크 페달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천천히 밟도록 하십시오. 세번째는 여유있는 계획입니다. 목적지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십시오. 눈보라가 칠 때는 안전한 주차장에서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대기합니다. 안전운전으로 보다 즐거운 여행을 잠시 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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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